와우! 오늘은 멋진 서해 바다가 보이는 대부도 사또 횟집 조개구이집에 랍스터가 있는 사또 자존심 생선회를 먹으려고 들렀답니다. 물때에 따라 바닷물이 빠지고 갯벌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오늘은 시원한 바다가 있어요. 사또 횟집 3층에서 바라보는 갯벌과 바다 전망은 정말 끝내주네요. 세심하게 살펴주는 직원분의 기분 좋은 서비스도 맘에 들고요. 대부도 횟집에도 정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자 그럼 싱싱한 랍스터 회를 먼저 먹어보고 두툼한 생선회도 한 점 먹어보니 정말 맛나네요. 정말 경치도 생선회도 맛나네요. 여러분도 한번 대부도 사또 횟집 조개구이 집에서 자존심을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